오기야, 어디서 샀어? 에이, 귀여워 우리 애기, 맘마 먹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이고, 우리 오기 추억 추억 타고 지금 허리 빵빵해진 거야 오기야, 어이구, 쩔쩔쩔 그래 들었어 우리 애기 응, 고슴도치 같았어요 응, 귀여워 우리 오키 씩씩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엄마 왜 안 와? 엄마 엄마도 바빠요 그리쌤 야, 오키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사실 이것도 남긴 거긴 아직 많이 먹었는데 빼가 좀 나였다, 딱 할 텐데 그치? 응, 응 고양이들은 이 정도 추위에는 안 춥나 봐요 응 아이고, 귀여워 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랑 엄마가 왔네, 옥견이가 왔네 옥견이가 왔네, 옥견이가 귀여워 엄마 왔다, 옥이야 든든하다, 든든해 옥견 옥견이는, 그렇지 참치고라는 그렇지, 그렇지 옥견이 좀 삼초봐, 괜찮아 엄마 엄마 왔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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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응, 엄마 왔어 응, 엄마 왔어 귀찮아 아무리 귀엽네 시골인데도 이렇게 이상이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옥견이는 거의 까까바만 먹어서 약을 먹이고 힘들어요 뭐야, 뭘 먹는 거 귀여워 메추리 같아, 메추리 메추라 우리 여기 장난감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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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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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담으 나비 나비 잡고 싶으세요 조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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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죽겠네, 이거 발 뭐야 발 뭔데, 애기야 발 뭐야 아, 겨드랑이에 흰털이 있구나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이색이라 그랬네 삼색이 아니고 이색인 줄 알았네 오케야, 봐봐 참참참 야 참참참 마당에서 뛰어 놀아보자 마당에서 뛰어 놀아보자 오케 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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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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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ge 접 yap SI?' 16 알y 아이고 이뻐 걱정되는 순간이 아닐수록 어 cutting 타이밍은 모르겠다 응? 사냥꾼이에요. 나비 사냥꾼.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비 사냥꾼이에요. 삐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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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케 다른 장난값도 더 사줘야겠네. 긴 거 맛을 봐야겠네. 귀여워. 삐뽀뽀. 삐뽀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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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정말 딱! 청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해야 되는데 보보가 왔네? 보보야! 흑원 보보! 예쁜 버전 고양이! 모이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예쁜 버전 고양이 모이세요! 컵 어디갔어요? 자 쓸어보자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리잘비라는 제품입니다 배치야 이게 좋은데 카펫에 털이 잘 모여요 배치야 배치야 이게 뭐야 배치가 뜯어놓어 배치도 범위중에 하나 같은데 배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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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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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니야 쇼니 너도 뜯었지? 잘해 인마 카메라 돌려보면 다 나와 응? 쇼니 잘 안생겼네 아.. 그치? 우수해 주신 눈피 응? 응? 쇼니야 뭐해? 야.. 우준이 진짜 정돈해졌다 덤돈해졌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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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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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갈갈이 너구만 너야 너 응? 음식이 빡살 이거 다 이렇게 쥐퍼먹은게 또 나댓이었습니다 이없 담겨 야, 백취야 Oh.. 진짜 좋아졌딩 이거 보십시오 우리 백취 오우óc 코가 말끔해졌어요 야 nou으니까 더 미남이네 어떤 댓글을 보니까 백지가 리차드 기어 닮았다고 근데 저도 편집하면서 그 생각 하긴 했거든요 그치 백지야? 아유 깨꼬리 옆모습 미쳤어 이거 수행이 쳐진 백지 강아지 같아 옆모습 야 눈이 커졌네 우리 백지가 어이차 백지가 캣타월을 오르는 법 백지야 고양이 맞아요 어이구 어이차 포우양아 따뜻한거 같애? 아이고 이거 그냥 조명인데 포닝 이빠 6분 받으려고 왔어? 야 역시 조명발인가? 포니가 엄청 이쁘게 나오네 이뻐 뽀해 오빠야 그냥 다 해주지 그치 포우야 우리 포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우리 포우도 그루밍 받을 권리가 있다오 아이고 포니 너무 이쁘다 아우 얄미워 뉴트리아 같네 뉴트리아 기집애 이쁘다 우리 애기들 이쁘다 우리 애기들 밥줄까? 밥 먹을까 우리? 배치 맘마? 아유 잘생겼어 우리 애기 맘마 먹으러 가자 갑시다 우리 맘마 먹으러 가자 그렇지 코 뽀뽀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백준은 약도 먹어야 되지요 가자 조니야 우리 조니 어이구 그랬어 잤어 아이고 졸려 졸려 엄마 먹자 안녕 안녕 아무런聊 언제나 뱅 비비 뱅 나 뱅 백준 eden 이런 거고! 어디 가노? 응가 하러 가노? 응가 하러 갈 때도 이렇게 많이 맞네 우리 애기는 진짜 웃겨 음? 우리 빵 떡 줄이면 귀여워 죽겠네 아 이리 와ㅇ아앍 왜? 귀여워 ㅋㅋㅋㅋ ㅋㅋㅋㅋ 들이 뭐해? 이것에선 매우 귀엽게 귀가 귀가 그럼 태어나 하자 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